등재가 된 주타기를 하고 있는 박성미입니다.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이렇게 2024 금선 탄소축제를 이렇게 맞이해서 자, 어떻게 저기에선 여기까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또 여기에서 저쪽 이렇게나 떨어질 것이니까 와우 음 나의 영상 맞이 음 음 으 으 으 예 오 우 punished 자세한 강릉이의 공연을 잘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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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와아! 아이고! 와아! amazing! helped! 와아! 와아! 나한테 나한테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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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중